이번에 저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AISG라는 제품입니다. AISG는 AI를 활용해서 두피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진단하는 것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AI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저희가 20년 동안 개발한 두피에 대한 100만 개에서 300만 개에 달하는 레시피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 사람한테 꼭 맞는 맞춤 샴푸와 세럼을 제작하는 전체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런 혁신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감게 무량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밝고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혁신상을 수상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따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혁신 제품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런 감사한 얘기를 다시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는 저희가 그 전시에 참가를 하여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전달 받았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널리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제품을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